자,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서를 받아볼 종목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볼까요? 텔콘 RF 제약입니다. 어떤 분이 봐주실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 텔콘 RF 제약을 주가를 보시면 작년 9월에 최고점을 찍고 사실 지금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갈 정도로 계속 이제 하락 행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 기간 동안 그렇다 할 반등이 거의 없었는데 리피싱에 대한 조금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 리피싱이라는 것 자체가 좀 발목을 많이 잡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거를 좀 떠나서 이 텔콘이 갖고 있는 재료 자체가 지금 시기상으로는 거의 와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휴머니젠 관련주로 볼 수 있고 또 주머니젠의 렌즐루맙이 이제 그 렘데시비르 대비했을 때는 이제 코스티코스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환자군 대비 생존율이 한 92% 정도 올랐고 위약군을 대비하면 한 54% 정도 상향이 됐다라고는 이제 회사 측에서는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FDA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글쎄요. 이제 텔콘 RF 제약의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지금은 당장 반등은 없을 적정 좀 기다리면 FDA 승인 기대감 하나로는 좀 올라갈 수 있겠고 또 실제로 승인을 받으면 글쎄요. 정고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많이 반등은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좀 단기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아마 대부분의 주주님들이 거의 강제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다면 이제 신규 매수자분들은 좋으실 수 있겠지만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최대한 좀 평당가를 낮추면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하나를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가는 얼마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중기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 이제 7,3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인만 난다면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봐주시는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마지막 동목 텔콘 RF 제약입니다. 중기 감정가로서 7,3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 들어보죠. 승인만 나면 만사형통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셨됩니다. 캠 선생R 보셨됩니다. partisanienen 믹을cé scienceR 일단 마지막 동목을 주고있게uish